오늘은 신대방여고 구르디설역에서 900미터니까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깔끔한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 계세요 아마 2년차 신축급 입니다 신축급 2년차 주인 세대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입니다 현재 세입자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영상을 찍기는 조금 어려워서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합니다 해당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그 호수구요 여기가 옵션이 거실에 천장형 에어컨하고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 인덕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었을 때는 비어 있었는데 넣어주는 건지 아닌지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가격은 올전세보다는 현재 지금 반전세를 좀 희망하십니다 2억에 50 이라든지 아니면 1억에 100 관리비는 한 3명까지는 9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 될 것 같구요 수도 포함이고 4명 넘어가면은 조금 수도세가 더 나아가니까 관리비를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제가 갔을 때 기억나는 건 채광은 뭐 지금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채광은 아주 괜찮았었구요 반 크기 같은 거 치수까지는 이때는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고 이사 날짜는 2월 말쯤을 희망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 쯤으로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사는 세입자분으로 다시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차 자리는 경차는 가능한데 일반 승용차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자리가 좁아서 경차는 주차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인은 약간 반전세나 월세로 하고 싶어 하구요 방은 뭐 보는 거는 언제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입자한테 미리 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정도 신축급의 3룸 주인세대면 전세로는 요즘에 잘 구해야 3억 아마 3억 2천 3천 이제 막 지은 거는 아마 그 이상이 될 거에요 그래서 화장실도 2개 있고 한 20평은 넘어 보입니다 20평은 넘어 보이고 거실하고 주방이 일자로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임대인분이 여기 세입자를 내 보내고 싱크대 저 창문 있잖아요 싱크대에 보이는 창문 저쪽이 뭔가 습기가 차는 것 같다고 싱크대를 또 새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임대인분 성격 굉장히 좋은 편이구요 그래서 방 보는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미리 연락을 해야 되니까 미리 연락을 주세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건강하려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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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